저번ок, 파스타 먼저? 파스타, 제가 할게 처음부터 다 으깨진 거 아니냐? 야 정부가350이고 남01 그런거 아니냐. Continue hubりました 와, 정부아 좋아 니.... 와!!! 죽는다 미국 야 그걸 왜 니가 맞아요 소글드. 또 외래 팀이 누구인가요? 또ij Sophie. 저 Viper가 일단 도 tint対 2099 천결 첫 번째 천결, 둘째 천결 세째 천결, 넷 Tac' 간지 Soon 왼 Honor 계획ilip 쓰시죠? 네,ipsy 보시면은 13분 삶으세요. 13분 삶으면 된다. 13분 삶으면 된다. 13분? 그럼 나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 그래?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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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점수 팀워크 팀워크 야 우리 간은 믹서가 어딨어? 이건가? 이건가? 일단 여쭤보자. 선생님? 아 셰프님? 나머지를 다 가놔도 되나 이걸? 3인분은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여쭤봐야 돼. 바질이랑 파슬랑 비율이 어느 정도? 이거 여쭤보자.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물어보자. 모를 텐데 선생님 순서를 생크림부터 네가 처음에 베이컨 넣고 부어요 야채 넣는 타이밍은 야채를 갈은 다음에 기름을 데리고 베이컨 넣고 베이컨 넣고 그 기름에다가 야채에다가 양파랑 아멘이랑 뭐 시간치 같은 거 넣고 RM 씨. 우리 일단은 갈고 시간은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양을 여쭤봐야 되는데 선생님? 아 셰프님? 그 면의 공간은 공간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2인분 정도 될 거예요. 2인분. 그럼 네가 잡은 게 한 3인분 정도 되겠다 지금. 나머지를 다 가놔도 되나 이걸? 3인분은 어느 정도 갈까요? 양을. 아마 얘랑 얘랑 섞어야 될 거예요. 아 진짜요? 파슬리랑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쁜 입들은 이렇게 따서 접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같다. 면은 이거에다가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물에다가 물 닮아서 소금 간하시고 소금 간이요? 네 소금 잔뜩 넣으면 돼요. 잔뜩이요? 기포 아니야? 면은 물 닮아야 돼. 그 쌀리야. 쌀리 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거... 마늘도 가는 거 아니야? 어 마늘도 같이. 마늘이랑 잣이랑 다 같이. 이거 놓쳐보자. 다 이 재료들 한 번에 넣고 다 가는 거. 가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블렌더 블렌더. 블렌더 플리즈. 감사합니다. 믹서기네 그냥. 야, 그럼 내가 잘하던 거 뭐냐, 이거? 그럼 뭔지 모르겠다, 그거 맷돌 아니야? 음식물 3통 아니야? 어, 그런 거 같긴, 약간 진짜 너, 너 뭐 할 거야? 나 일단 면을 삶을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소스를 만들게 근데 우리 고기도 해야 되는데 파스타를 먼저 만들어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숟가락! 숟가락 성공, 여기 숟가락 쓰겠어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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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숟가락 맞춰, 두 수컷 어, 세 스푼 넣었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 더 많이 넣고 오겠습니다 저, 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좀 더요? 형, 나 이제 뭐 해야 되냐? 동거 형, 할 게 사라졌어 나도 없어요, 기다리고 어? 지금 왜 할 게 없어요, 형 그럼 우리 팀 도와요 과제요, 과제요, 과제요 슛! 골한! 바질에 스쿠 선수는 이거 하지 않아요? 아, 독일 선수인 거 같아 네, 바질에 오버 헤드킥! 바, 바질에 이런 색상 같은 거 따면 돼요 뭐 하는 거야? 너 뭐해? 너 뭐해? 나, 나 할 게 없어 몰라, 이거 왜? 왜 다 할 게 없어? 이런 거, 이런 거 이쁘지 않냐? 태영아, 태영아 1인분 같아, 3인분 같아 이거? 저거? 어, 한 2인분 같아 아, 3인분 같아? 그치? 나는 양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지금 셰프님, 혹시 그거 있나요? 젓가락 같은 거? 젓가락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 하는구나 형, 그거 어쨌어요? 어디, 나 어디서 놨어요? 뭐? 짝대기 두 개 달라야겠는데? 아, 네 저 파스타 짝대기 어디 있어요? 아하 예 왜 내 건 잘 안 끓을까? 한 번 넣어보자 한 번 넣어보자 너무 많나? 아, 일단 넣어보자 빼면 되니까 아, 조금만 뺄까? 조금만 어, 그 정도면 빼자 오케이 형이 되게 강하네, 파슬리가 응, 그럼 하나만 더 빼자 파슬리 하나 넣자, 그냥 마지막 그래, 마지막 아쉽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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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잣 자, 잣 자, 잠깐만 양 물어보자 양 물어보자 선생님 양파와 당근과 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토마토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느 정도 넣어요? 토마토는 얼마나 넘게 되나요?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다 달걀들기 아, 오일이랑 크림이랑 먹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RM 씨 예, 예 마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오일 파스타 먹어보면 마늘 향이 나는 오일 파스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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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있죠, 있죠 잘 넣었고요, 마늘은요? 마늘, 자, 마늘을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여기 있어요 마늘 아니야? 마늘 아니야? 마늘 어디 있어요? 마늘 어디 있어요? 봐봐, 마늘 갔으면 좀 아니야? 야, 우리 자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좀만 더 넣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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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일단 정 셰프 믿어? 야, 일단 조금씩 해 보고 맛을 보면 되잖아 정 셰프 믿어? 정 셰프 감을 믿어? 아니, 그니까 믿는데 선생님 말대로 하자 계속 저으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하긴 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형, 이거 소금 어느 정도 됐을지? 야, 오늘 잔인 보고 되게 찍을까? 신이 형 어? 소금 어느 정도 됐다? 신이 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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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무슨 닭 같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팔꿈치를 더 살려야지 형, 한 번 해줘 형, 한 번 해줘 좋아? 정국이 해줘야지 그렇지, 저거지, 저거지 이거 지금 형 못 썰어 못 썰어 썰 수 있지 베이컨이랑 베이컨이랑 같이, 같이 볶음 같이, 같이 볶음 고기에는 기름이 없어 아, 그니까 어쨌든 베이컨에 기름이 나오고 올리브가 묻어져 있지 아, 그니까 셰프님 저희 고기 하나를 베이컨 볶을 때 같이 볶아도 괜찮을까요? 네, 원하시면 잘게 잘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모양이었어 왜 이런 모양이야?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좋아 자, 우리 그냥 뭐 넣어야 돼? 치즈 치즈? 치즈를 넣어야 돼?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치즈 한 거 너 먼저 갈아봐 네가 나보다는 나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느낌 되게 좋아 쩔어, 쩔어 오, 야, 진짜 되게 좋아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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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오빠 해봐, 해봐 얘가 치즈 오일 파스타 오, 야 형아 야, 이거, 이거 맛있잖아 치즈 갈아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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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맛있지? 치즈 갈아, 뭐, 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다고 했지 않나? 그렇지 토마토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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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볼렌체? 뭐지? 뭐지? 가는 거 이름 뭐더라? 볼르네제? 아니, 볼렌체? 오케이, 갑니다 볼렌체? 볼렌체, 볼렌체 네 자, 남씨, RM씨 이리로 오세요 오케이, 갑니다 자, 셰프님, 우리 갑니다 이제 네, 네 이 셰프, 이 셰프 우리 다 갈라가세요 네, 갈아주세요 네, 갈아주세요 자, 오케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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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안 갈리냐? 한 번 지켜가지고 한 번 지켜가지고 두 번 지켜주세요 네? 아, 오케이 그 할 때 아니, 저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안 닿게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한 번 지켜서 안 따요 오오 저 정국 저 정국 네, 도망 오, 지금 지금 박, 박사 선생님들 힘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 그럼 기름 더 넣어 오케이, 기름 더 넣자 기름 더 넣자, 기름 더 넣어 오케이, 더 넣어, 더 넣어 오케이, 수고하셔서, 수고하셔서, 수고하셔서 오, 약간 기름버거 기름버거 네, 기름 더 넣어서 된 것 같은데 야, 페스탄 빛깔 나는데? 자, 일단 맛, 맛 한번 봐볼까요? 어, 맛 한번 봅시다 저 빨리 사용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원초가 아세요. 오케이, 땡큐. 소주 언니가 제가. 자식이라. 파스타 물 거의 다 끓었어요.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시간 많이 남았어. 파이팅 하자. 소스 3분의 1 정도 했어. 아 그래? 물이 참 파이팅하네. 양이 많으니까요. 남전 남전. 너 혼자 모아. 파는 거 아니야? 오! 괜찮아? 파스타 물 거의 다 끓어. 나쁘지 않은데. 좀 길 갈린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좀 더 갈아볼까? 이게 뭔가. 자, 우리도 맛을 보자. 맛을 좀 더 넣어야 돼. 괜찮다. 괜찮다. 나 개인적으로 마늘을 좀 넣어줘. 이렇게 하는데. 마늘? 마늘 좀 넣어줘. 마늘 살짝만 넣어줘. 마늘 마. 마늘 마. 아, 예. 아, 예. 아, 예. 집게는 없나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야, 그거 너지 범인. 어쩐지 나한테 튈 게 없는데 막 튀더라. 야. 예. 야, 야. 아, 베이컨 냄새 좋아. 이거 어디가 한 피해? 종호아, 베이컨 다음 뭐 하라고? 베이컨 기름 흘러가면 야채 넣어요. 종호아, 양파. 양파. 고마워. 이거 5분, 5분 지나야 되는데? 내가 끓은 지 얼마나 된 거 같아? 몇 분 된 거 같아? 한 3, 4분? 요리는 감이야. 그 끓다가 걸쭉해지기 전에 버터 넣던지 계란 넣던지 그건 마음대로 알아서. 요리는 감이야. 마음대로 알아서. 자, 내가 먼저 마늘, 마늘 조금만 더 넣자. 마늘을 내가 볼 때 한 3개. 이 정도 넣어도 될까요? 그렇게 많이 넣어도 돼요. 오케이, 아니거든요. 맛, 맛. 다질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나요? 약간 바질 맛이 나지 이제. 바질 맛이 좀 더 나지 이제. 어우 오오오오오오오º 너무 많이 넣었다 너무 많이 넣었다 오일, 오일 조금만 넣으면 될 거 같아 아 그래 오일, 오일 오일을 넣었구나 야채반이 건강해 그렇지 어 너무 세졌어 야 보다 잣이랑 마늘도 조금 더 넣어야 될 거 같아 치즈? 치즈는 상관없나? 아, 치즈도 좀 넣어줬잖아. 애매해. 아, 마늘 베이스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 아버지. 이게 베스트 같아. 이게 바지를 넣으면 바지랑이 너무 세지. 너무 세지. 다른 걸 넣으면 더 따르면 괜찮은 것 같아. 자, 오케이. 소스 완료, 소스 완료. 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못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고추나 양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좀 더 맛을 내는 거지. 그럼 이제 소스가 되는 거야. 소스는 거의 끝이야. 저, 저 셰프님. 저는 아직 물이 끓지는 않은데 그냥 넣을까요? 조금 그 공기방울이 커지면 바퀴에 넣어주세요. 네.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이건 익었다. 이건 익은 거야. 자, 이제 곧 나온다. 얘들아, 힘을 내. 자, 이제. 아, 면, 면 삶았나? 면 삶았어. 가져와, 패스 가져와. 8분 삶았어? 8분만 있으면 된다던데, 8분? 삶았어, 삶았어. 가자, 가자. 이거 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볶음 되잖아. 어, 볶음. 네. 그, 데코할, 데코할 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일단. 이거 뭐야. 기름 무서워가지고 진짜. 기름 무서워서 요리하거나 진짜. 저, 지금 할까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셰프님. 자, 그러세요. 타이머치. 13분. 되고 있어? 어. 파이팅.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진짜 레토랑이 치즈가 한 것 같다. 아, 이 면은 어떻게, 뭐가 이런 건지 모르겠어. 아우, 더워. 정구아.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정구아. 응? 아, 해봐. 얘들아, 야, 홍보. 야, 홍보 나왔다. 데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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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에 해, 그거. 야, 밑에, 밑에 내려야나? 이거, 이걸 빼. 야, 이거 써도 되는 거지? 어, 그럴 거야. 써도 되는 거야?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 브로고파가 이렇게. 자, 이런 거. 어때, 형아? 봐봐. 양파 다음대로 들어가서 항상 양파가 수행해 시켜서. 자, 형님. 이거, 이거, 이거 일단 살짝 엎기만 하면 되죠. 그럼 그, 버무려도 되고, 얹어도 되고. 살짝 얹자.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보세요. 제일 기준에는 소금이나 치즈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금이나 치즈요? 감 봤어요, 감 봤어요? 감 버긴 했는데. 네, 조금 쉽잖아요. 약간 그렇긴 해요. 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아니, 그 마지막에. 조언을 듣자, 조언을 듣자. 소금이나 치즈. 호소다, 호소다. 응? 마지막에 파마산 갈아 넣어, 간 맞추려면. 네? 파마산을 갈아 넣어, 마지막에. 파마산이 그 치즈죠? 응, 갈아 넣어. 파마산? 어, 아름다운 과연. 면. 8분 남았습니다. 오. 시간도 더 재고 있어요? 네. 8분 20초. 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치, 근데 이거 소스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뭔가 이게 지금 느낌이 좋아서. 안 그래? 응, 맞아. 30분이나 남았다고? 맛밥 보시겠습니까? 우리 고기는 안 해놔? 10분 뒤 시작하자. 지금 돼지고기 스테이크 누구죠? 저요. 네,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두 팀은 스테이크. 야, 내가 8분 남으면 내가 들어갈게. 오케이. 우와, 여기다 잘했어. 네, 돼지고기 스테이크 어디? 진경이 잘하네, 진짜. 나이 레스팅하면 끝이야, 스테이크. 아니, 여기는 얘기를 안 해줘도 레스팅을 하시는구나. 나이 형한테 잘 배워가지고. 아, 죽어요. 형! 멋있는데, 진짜? 더 가봐봐봐, 네가 가봐봐봐. 우와, 역시 미 셰프. 미 셰프만 믿어라, 미 셰프만. 여기다 기름 뿌리는 거죠? 기름 살짝? 역시, 발라주고. 오, 맞아요. 맞아요. 잘하시네. 아, 좀 봤습니다. 잠깐만. 다 만들었어? 땡 할까? 땡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땡, 땡, 땡 어디야, 땡 어디야? 땡, 땡, 땡. 땡, 땡. 땡이요, 가져가세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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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더 큰 그릇 없나, 시민아? 어, 그릇이 어딘지도 나는 모른다. 기다려봐. 어? 감사합니다. 누구 알람이에요? 아 제 알람이요? 와우 땡 형 이거 스테이크 옆에 올려주게?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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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었어? 어 맛있어. 한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 양이 많구나. 큰일 났다 양이 적다. 어 아니 내가 아래쪽으로 더 낫게. 부탁해. 어. 버무린다. 어어. 와 짱이다. 좀 더 꾸밀까? 땡 어딨어? 아 나 그냥 이렇게 가자. 오 야 맛있게 드신다. 아 나 진짜 못 잘라. 아 저희만 남았나요? 야 큰일 났다. 괜찮아? 맛있어. 야 안심. 야 안심. 이렇게 없는데 한국에서는 좋아해서. 양아. 야마! 야마 이런거. 자 동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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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키를 고고. 야 이쪽 아시다. 자 숟가락 좀 들고 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리가 어렵네요 재미는 있죠?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시간 제한만 없었으면 참 재밌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음식의 작품명을 자 우리 우리 래프 팀의 음식은요? 바로 민슈가입니다 그분의 혼을 갈아 넣었고 이 슈가의 이름처럼 아주 달콤하다네요 그래서 이쪽이 민이고요 이쪽이 슈가 갑니다 윤기 형이 정말 손을 갈았죠 이거 맛있었을 텐데 아 식어서 저 지금 좀 식어서 자 그 다음 팀 보즈 저희 팀 스테이크 음식의 작품명은 간편 보즈 스테이크 자 근데 되게 일단은 돼지고기라서 익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둘 다 되게 고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인 것 같고 다들 열심히 일단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좀 매운 파스타를 같이 해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매콤하게 그리고 데코는 또 멋있게 태영씨가 아 B씨가 또 이렇게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다음 팀 이 작품명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이 작품명은 냄새는 진짜 좋네 냄새는 진짜 좋네 왜왜왜왜 잠깐만요 한 번씩 맡아보고 가세요 냄새는 진짜 좋아요 냄새가 좋아서 그렇고 저는 맡아봤습니다 이 작품명은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입니다 뭐라고요?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 오 뛰는 파스타 위에 나는 소 나는 소 멋있네요 따로 논다는 거네요 소는 여기 있고 파스타는 여기 있고 따로 논다는 거네요 오 그렇답니다 뭐 알겠습니다 굉장히 크림 파스타라서 기대가 돼요 오 떨려 떨려 자 뭐부터 드시고 싶은 건가요? 먼저 나온 순 그렇죠 먼저 나온 순으로 먹는 게 그러면 제가 덜어서 지금 좀 식어서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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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쉽다니까 누구 거 지금? 제가 구웠습니다 큐다 정확한 미디엄을 만들어내 인식할 갑니다 데운 사람이 있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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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면과 이런 것들을 다 슈가 형이 하고 바질 열심히 떼고 저희는 플레이팅 열심히 바질 갈고 마른 거 감안해도 맛있어요 어 진짜요? 나도 팀 1등이다 축하합니다! 우와 야 경구야 우리 거 왔는데 일로 와야지 야 나 스택 하는 거 보자 개인적으로는 이 접시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야 일로 오라고 너는 빨리 가야 돼 어 스택 왜 이리 맛있냐 우리는 거의 천이 다른데 조금 많이 걷네 미디움 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걷자 셰프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니 그런 신경 쓸 그게 없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맞다 맛있어요? 진짜요 진지하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 오 우와 됐다 근데 소금 간이 약간 바쁜네요 그렇죠 그래 소금 간 진영했습니다 야 니 나랑 같이 이거 하면서 누가 잡았잖아 뭐라고 떨리냐 맛있는데?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돼지고기 훈제한 거나 염장한 거로 맛을 내는 건데 전체적으로 소고기 맛이 있어서 새로운 까르보나라네요 오 살까 살까 괜찮나요? 힘을 넣은 그런 크리에이티비한 약간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지민씨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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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긴장돼요 이게 자 앉으시죠 예 저 무슨 의미는 뭘까요? 모 아니면 도 아닌가요? 솔직히 세 팀 중에 가장 약간 힘들어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돼지고기 스테이크하고 오르키에떼 파스타하고 그 맛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아 진짜요 하나씩만 먹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씩만 약간 애매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오르키에떼를 넣어서 먹으니까 느끼한 건 매운 거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알덴 일부러 알덴테로 삶으신 거예요? 오르키에떼는 네 무조건 맞다 그래 태형이의 감이었던 거 같아요? 태형이의 감으로 정말 딱 좋은 알덴테를 만든 다음에 아 돼지고기랑 씹으니까 식감이 잘 어울려요 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야 진짜 모르는 거다 이거는 네 1등 뽑아야 되는 거예요? 1등은 당연히 저기 팀이 아닌 거 아니야? 아 저는 모르는 거죠 네 아 꼴채 팀 커피도 타야 되구나 우리 커피 탈 준비하자 일단 아 눈물이 난다 아니야 우리 열심히 잘했어 일단 아직 먹지 말고 기다려봐 그렇지 내가 내가 그 호텔 룸 소비스 스테이크보다 잘 맞는다는 거예요 온기 형 거의 어깨에 한 대 끝까지 올라갔어 반전인가요? 네 반전이면 큰일난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꼴등이다 반전이면 큰일난 거 반전에 기대해도 되나요? 라라가 골 좀 안하면 되잖아 그래서 고우즈와 보신 팀은 달걀과 하나백 아니 원래 원래 이런 거 요리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달걀과 하나백이야? 어? 2대2로 하자 자 오케이 서바이벌 내가 한 번 앉아 형님이랑 서핑 2대2 아 커피도 가야겠네 이 정도면 서핑은 왜? 응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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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가위 가위 봉 들어가세요 하나 빼기 지민! Here comes the new challenge! 가위 가위 봉 하나 빼기 아 1대1 홍코러 박진 박진 삼아 야 이 정도랑 있는 거 알지? Here comes the new challenge 단곱 건 더 신선이 하면 삼송이야 가위 바위 봉 하나 빼기 가위 가위 봉 하나 빼기 와아아아아아아 제시해 미치고 어 미치고 아우 자 우리들이 만든 음식들을 한번 야 궁금해 자 우리 한번 좀 고안해 합시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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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데? 음 양수색도 좋아 요리가 일단 쉬운게 아니래요 나 난 진짜 제가 제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누군가 이런걸 정말 맛있게 잘 해주신다는게 너무 감사하고 나 다들 사회적 잘 만들었다 야 잘 만들었어 아 근데 다 맛있어 야 이거 되게 배콤했어 나 진짜 잘한다 레시피만 있으면 맛있게 잘 만들었어 야 슈가형 스테이크칩 차리자 어 그래요? 얘가 제일 맛있어 얘를 먹어 얘를 얘가 제일 많이 싫었는데 야 지금 하늘풀까지 어깨 올라갔으니까 야 어깨 좀 내려놓으라 야 어깨 풀렸어 하늘에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커피만주라고 아 우리 커피 잘 뽑아주세요 저 지금 굉장히 커피를 마시고싶어 저 시원한 레모네이드 이런것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나 좀 느끼하니까 콜라 좀 주세요 얼음에 혹시 그 덫이 안됩니까? 덫이? 저는 좀 진하게 레모네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만 소금 같은거 겁나도 참 하나만 딱 한잔만 아메리카노도 딱 한잔만 콜라도 있어 슈가형 슈가형 슈가형이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슈가형 꺼에 넣을래? 슈가형 꺼에 넣을래? 슈가형 꺼는 마찬가지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일단 커피부터 만들어볼까요? 어? 대형씨? 네 야 이 다음 뭐였냐 레모네이드 3개 아니 이거 다음 뭐하는거였지? 이거 옮겨 타면 되지 레모네이드는 어떻게 하는거 아 여기 음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음료 나왔다 와 지민 아메리카노 투전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네가 한거야? 네 저희가 한거에요 진짜? 야 이거 찍게 좋아 저 혹시 소금 좀 갖다주실 수 있어요? 야 이제는 형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진짜? 야 이제 형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의심부터 해 아 지금 안해 지금 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젓는거 필요해요 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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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맛있어? 안 짜다고? 엄청 짜 한 번 먹어볼게 레모네이드는 곧 나올까요? 야 근데 커피 진짜 사줬다 야 커피 마시더라 마셔봐 형 뭐 탔냐 이게? 콜라 이거 어떻게 콜라야? 뭐 다른거 타는데? 안 탔어요 아니요 콜라만 딱 넣었어요 먹어봐봐요 진짜 안 탔어요 종국 안 탔잖아 종국 안 탔잖아 좋아 종국아 좋아 형 안 탔다니까 진짜 좋아 소금 넣었어요 밑에 허리 좀 설거지 타임랩스로 다 찍어주세요 끝날 때까지 소금 넣었어 소금 아니 진짜 해요 안 넣었어 해본 사람 왔어 아 할 수 있어 태연아 하다 보면 끝이 날 거야 설거지는 분담해서 해야 될 거 같아 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 어디다 버려? 여기다 버려? 어 음식물 여기다 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설거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설거지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생각보다? 이 정도면 역대급인데? 이렇게는 버리고 조금만 일단 설거지하면 될 거 같거든? 자 말했잖아 내가 딜을 안 봤어 흔히 하.. 하... 하.. 하...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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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Ne...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